한 가지면 우리 그런 거 없어요? 어떻게 잼 같은 거 넣는 거 이렇게 저희가 씻어서 샹그리아를 만들라고 샹그리아요? 샹그리아는 사과, 레몬, 귤, 새겹살 같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때요? 좋습니다. 완연자 완연자 두 개 이거 일단 헹구고 형은 정수기만 헹구 그럼 하고 과일 좀 씻어줘 네 훨씬 간다 딱 좋다 과즙을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2시간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많으니까 뭐 넣고 시간, 시간 지어낸 거니까? 아니, 그럴까? 아니, 그럴까? 이게, 저기 샹그리아가 뭐죠? 샹그리아가 뭐죠? 샹그리아를 찾아서 이렇게 시장은 그냥 정, 정렬 다가서, 그냥 가둙이를 하자 아, 울타오 왜 이렇게 회전하니까? 시원하게, 밖에 놔주자 뭐시게 하면서, 이런 거 가는 거 아닌가? 감사합니다.